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 강남학원 김아연 민법강사입니다. 지금도 중개사법 준비기술 특강 기본편 제1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민법과 중개사법을 공부하는 민중의 지팡이 김아연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확인설명 의무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시기는 당연히 중개안성 정례하겠죠. 대상은 트리트 그레인 일방입니다. 이자에게 확인설명해야겠죠. 그 다음에 의무는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and 그리고 설명 근거자라도 제시해야 됩니다. 세틀에 오세요. 설명하고 제시하고 설명하고 제시합니다. 일정한 사항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중개 대상물 자료 요구인데 당연히 권리 이전 내리는 게야겠죠. 그 다음 요구사항은 전부가 아니고 파란색 시벽환 시벽환 세가지입니다. 내외부 시설물 상태나 벽면톱의 환경조건 등 시벽환 세가지를 자료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면 추이득, 추이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and 확인설명서 기재합니다. 세트를 해오요. 자료 요구인데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하고 위쪽하고 세트를 해오세요. 여기 확인설명할 때는 설명하고 제시하고 자료 요구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하고 세트로 같이 해오세요. 다음 확인설명서가 있죠. 중개 연성되어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 작성하죠. 확인설명서에 개공과 당에 중개한 소공이 서명 또는 틀리고 서명 및, 민나리입니다. 즉, 개공과 소공입니다. 개공, 소공은 거래가 완성되면 두 가지를 작성하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이 두 개만 서명 및, 민나리입니다. 의뢰인은 다 또는 입니다. 누구라고요? 개공, 소공. 개공, 소공은 이 두 개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두 개만 서명 및, 민나리이고 개공, 소공도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또는 날인입니다. 이거 두 개만 서명 및이에요. 해마다 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애국이 편하죠. 거래계약서 다섯 글자, 확인설명서 다섯 글자, 서명 또는 그럼 여섯 글자라 안되죠. 서명 및, 민나리, 다섯 글자. 거래 완성하고 나서 작성한 서식 두 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민나리이에요. 전속중계계약서는 서명 또는 입니다. 두 개만 및이에요. 다음 보관업무가 3년이죠? 보관업무는 전속중계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제일 마지막 5가 있는데 학생들이 전학할 때 갈 거 3355로 몰려갑니다. 다시 학생들이 전학할 때 어떻게 가요? 3355로 몰려간다. 이후 마지막 5가 우리 책 제일 끝에 매수신청태리가 다 5년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도 해마다 심에 나옵니다. 잊어먹을 수 없죠? 학생들이 전학할 때 3355로 간다.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밑까지 꼭 같이 기억하세요. 다음 확인설명서는 총 4가지에 쓰시겠죠? 그럼 이제 주거용 건축물을 정확히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계대사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첫째, 개공기본확인사항, 두번째, 개공공정기사항 세부확인사항, 마지막 중계보수 등으로 3등본됩니다. 개공이 기본확인사항이 1번부터 8번 8개고, 이건 개공이 직접 조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다음째, 주택세부확인사항은 우리가 주택이죠? 주택을 세부를 확인하려면, 겉에서 봐야 됩니까? 들어가 봐야 됩니까? 들어가 봐야겠죠?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쫙 열었거든요? 아주 멋있는 여기, 멋있는 실내벽화가 있습니다. 다시 세부를 확인하려고 들어가야겠죠? 현관문을 쫙 열었는데, 눈에 아주 멋있는 실내벽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4가지만 세부확인사항이죠?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다 기본확인사항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다음, 중계보수 등은 13번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이 8개의 개공기본확인사항은 개공이 직접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개공이 확인해야겠죠? 돈 몰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다음, 세부확인사항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실, 실제 권리관계 등은 매도임대의로인이 고지한사항, 아까 10여칸, 내부해부 시설물상태, 10여칸은 매도의로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합니다. 이거, 이건 4개는 개공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죠? 다 매도임대의로인이 고지한사항이나, 또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감받은 걸 적습니다. 이 큰 세가지 틀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기본항해산 동그람사문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이 있는데, 여기 제일 끝에 파랑스박스 있죠? 이 건폐율상환과 용종률상환은 여기 밑에 시군조례에 따라 적습니다. 이것이 힘이 아주 잘 나옵니다. 토지이용계획 하면 달라요. 이 건폐율상환, 용종률상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라 시군조례, 시군조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건폐율상환 다섯 글자죠? 용종률상환 다섯 글자, 시군우조례 다섯 글자 같이 기억하세요. 눈만 크게 뜸이 됩니다. 그 다음 입지조건은 다섯가지입니다. 이 파랑색 도대주교판 이래요세요. 다시 입지조건은 주거용은 도대주교판 다 있다. 그 다음 5번이 관리 가능상이고, 6번이 비손호시설 1키로죠? 그 다음 거래해전금액, 8번이 취득시 부담할 조세중료세로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7번 거래해전금액 있죠? 밑에 보시면 거래해전금액 등의 거래해전금액은 중개 완성된 때 하면 들리죠?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고, 중개 완성후도 아니고, 중개 완성되기 전, 전입니다. 전, 거래해전금액을 기재하고, 그 다음 개별공시가 및 건물공시가격도 중개 완성되기 전, 왜 이상한게 다 전이네요. 전입니다. 이상하게. 전, 공시된 공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셉니다. 괄호 5,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는 공시가 안중해하죠? 생략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전, 다 전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개공이 한 건을 내면 의뢰인에게 잘 확인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드디어 중개 완성했습니다. 이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죠? 잘 보세요. 이때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는, 여기 중개 완성되기 전에, 자기가 확인 설명했던, 그 확인 설명했던 그것을 여기에 작성합니다. 최초의 확인 설명할 때, 거짓말 쳤는가, 사기 쳤는가 불러고, 이때 했던 말을 중개 완성 후, 확인 설명서에 이때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다 중개 완성 전, 전이잖아요. 전. 다 전이죠? 왜 전인지 알겠죠? 왜 전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은,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저는 중개를 해봤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왜 전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제 제 동생이니까, 야 너 왜 전인지 하냐? 물어봅니다. 여러 명이 물어봐요. 저는 그냥 모르겠는데요?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개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괜히 알려줄 줄 줄 없잖아요. 그래서 왜 전인지 알겠죠? 여기도 중개 완성 전, 중개 완성 전 했던 말을,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뻥인가 아닌가 적는 겁니다. 자, 8번도, 여기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중립의 세율도, 중개 완성 전 자기가 했던 말을 적는 거예요. 뻥 쳤는 거 아닌가. 재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결국 임대차는 적지 않는다. 임대차가 취득세에 나오는 강의죠? 적지 않는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부 확인사 모셔가지고, 아까 실내벽화 4개였죠? 그럼 실제 권리관계와 공시되지 않을 권리관상은, 매도임대원인 고지한상, 내벽화는 시벽화는 매도일원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합니다.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물어봐서 적는 거죠. 먼저 9번 실제 권리관계 등이 있습니다. 밑에 오시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을 물건의 권리상은, 매도임대원인 고지한상, 가로열고 예들어 3입니다. 법정시상권 등기 안이도 성립하죠? 유치권 등기 안이도 성립하죠? 주인법에 따른 임대차 등 등기 안이 쓸 때 등을 적습니다. 다음 10번 내외부의 시설문 상태가, 소방에서 단독경보용 감지기였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외부의 시설문 상태, 여기 당구장 표시 있고,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한다. 아파트는 왜 제외할까요? 이건 여러분 공법, 공포의 공법, 주택법에서 이건 의무사항이라, 여기서 제외 제외합니다. 나머지 주택만 작습니다. 11번 벽면, 바닥, 도배가 있죠? 바닥면이 최근에 신설됐다. 알아두세요. 환경정구는 일조소음, 진동, 일소진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계보수 등, 동원의 13번 중계보수 실비 딱 하나 있죠? 여기 13번도 중계보수 실비는 개군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여 금액을 적돼 중계보수는 거래 금액이 아니네요. 여기도 예정이죠? 예정. 다 전전전 예정. 왜 전 예정이라고요? 중계완성 전에 확인 설명할 때 했던 말을 뻥인가 아닌가 지금 적는 겁니다. 지금 거래 금액이 있지만 거래 금액이 아니에요.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면 표시 중계보수는 부가가치세 제외,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부과되고 중계보수에서 제외한다. 포함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개혁공예사가 일반과세 사업자였거든요. 그럼 일반과세 사업자는 중계보수 플러스 10%를 부가세에 더 받을 수 있어요. 중계보수가 100만원이면 10% 10만원을 부가세로 의뢰인에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서 별도 부가 제외입니다. 제외. 그리고 예정도 기억하세요. 다음 확인 설명서에서 주거용을 정확히 봤습니다.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을 비교하는데 주거용이 있는데 여기 비주거용에 없는 걸 외우는 겁니다. 그럼 비주거용은 대표적으로 호프집에 가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에 호프집 하려고 임차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임대인이 도배 교환해 줍니까? 안 해주죠.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도배 교환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상가, 호프집을 임대인이 도배 교환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도비 교환 없다. 도배 교환 안 해줍니다. 먼저 도배 없어요. 비소는 시설 없습니다. 입지 조건이 아까 도대주 교판 중에 교판, 교판이 없고 도대주만 있습니다. 환경조건 일소지인 아예 없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도배 교환 없다. 도배 교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도배 교환 없다. 여보세요? 다음, 토지에 없는 것. 토지에 벽면, 환경조건, 내외부 시설물 상대 없겠죠? 입지 조건 도대주교판 중에 도대만 있고 토지라 주차장 주교판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 토지인과 관리시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에 벽화, 벽화 그리는 게 내 주관상이 아니다. 다시 토지에 벽화 그리는 것이 내 주관상 아니다. 그럼 토지에 벽화를 그리나요? 벽화는 벽에 그리지. 그러니까 토지에 벽화 그리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토지에 벽화 그리는 건 내 주관상이 아니다. 라고 외우세요. 이제 기출문제 75표 해주세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1번, 개공이 2022년 중개의뢰 받아서 중개퇴상물 확인 설명하는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개공인 중개현상되기 전 맞았고 확인 설명 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당의 중개퇴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의등 맞았죠? 취의등하고 된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2번, 개공인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퇴상물에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그랬는데 이건 500만원 이하 가태로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생목록 하면 암기사항 30분짜리 있죠? 여러분 보셔서 꼭 읽으셔야 돼요. 개공인 업무 정지가 임등치고 명령이 이만한 독인원, 결정통 난리, 서서서 이 서가 다 서류에요. 이 서, 전속중개계약서 이건 확인 설명 서, 서 거래계약서입니다. 서 서 위반하면 업무 정지고 500만원 이하 가태로 가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한 회피에 넘어오니 이 설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업무 정지 서는 확인 설명서 서명단에 안 한 겁니다. 이 설은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2번 지문은 확인 설명서가 아니라 확인 설명하지 않았죠? 그럼 서류에요. 설 이것은 500만원 이하 가태로 여기 업무 정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중개지에서 무리한 권리를 취재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 종류세율은 확인 설명 해당했죠? 4번 개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한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적 교부하고 확인 설명설무를 3년 보존 맞았죠? 전학거 3, 사무 5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의 서명 및 맞아요. 및 및 날인하되 당의 중개행위한 소공 있는 때 소공 함께 서명 및 및 날인 맞습니다. 확인 설명서 5글자 거래계약서 5글자 서명 및 날인 5글자 기억하세요. 2번입니다. 중개지사물 확인 설명서 작성 옳은 거죠. 2번 개공은 중개에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적 규부하고 확인 설명서 아까 3년이죠? 거래계약서 5년이죠? 2번 개공은 중개지사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우레인이 불응하면 세트로 외웠죠? 설명하고 기재하고 설명하고 기재가 나온 거 확인해야 돼요. 그 말 안 나오면 틀립니다. 불응한 경우 그 사실 매수우레인에게 설명하고 여기 기재해서 맞았네요. 맞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중개지사물 확인서문세 개공이 서명 미인 날인하고 소공도 서명 미인 날인이죠? 4번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지사물 확인서명세 참여한 개공 중 1인이 아니라 전원이 서명 미인 날인 해야 되죠? 5번 중개환송 후 개공이 중개지사물 확인서명서 서 서 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개설등록 취소 틀렸죠? 업무 정지죠? 결정속 난리 서 서 서 확인서명서 이바르면 업무 정지 아까 확인설명 하지 않으면 500만원 받으려 했죠? 3번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오른겁니다.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지사항은 개공이 사 기본확인 사항으로서 맞죠? 확인사항으로 그 다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을 권리사항은 세부확인 사항 맞죠? 아까 세부화기가 실내벽화 여쩌 여기 시리저실 맞았습니다. 2번 권필을 상한 5글자 용료물 상한 5글자 기본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조례 시군의 조례 5글자 틀렸습니다. 정답 1번이죠? 3번 거래예정금액은 개공 세부확인사항으로 중개 완성된 때 중개 완성 전 전이었죠? 거래예정금액 예정금액을 적는다 예정금액입니다. 전전전 예정 기억나시죠? 4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정료세율은 중개태상물 유형별 모동서식에 공통적 기재할 상으로 임대차 기재한다 틀렸죠? 임대차는 취득세 필요없으니깐 제외한다 그랬죠? 5번 중개보수는 법령에 정한 요일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의 협의하에 결정하되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제외 제외죠? 별도 부과되죠? 제외입니다. 6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개공의 세부확인상이 아닌건데 비주거용 건축물은 호프집은 도비교환업다 있는데 이게 있으면 정답인데 없네요.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벽면 승각이 주차장이 정답이죠? 이것은 입지조건이죠? 입지조건에 도대주 까지 있고 교판 없잖아요? 이건 입지조건입니다. 입지조건은 기본확인상이죠? 기본확인상 일단 세부확인상 주거용의 신뢰벽화인데 입지조건은 신뢰벽화 없으니까 기본확인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토지매매의 경우 확인설명서 측에 기본확인상에 해당하지 않은거죠? 주택 주택에도 기본확인상이 아니고 세부 세부확인상이 실내벽화죠? 실내벽화 있으면 정답이에요. 실내벽화 있나요? 여기 실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이것은 세부확인상에 들어갑니다. 6번 비주거염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틀린겁니다. 1번 대상물건 표시는 각종 대장을 보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권리관계의 등기부 계제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로 바뀌었죠? 확인한다. 3번 검폐율상은 5글자 용륜을 상한 5글자 시군조례 5글자 4번 거리예정금액으로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실제 예정금액이죠? 예정금액 5번 공동중개시 참여한 기공은 모두 서명 및 날인해 모두 해야 되죠? 맞았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기공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기재할 기본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입지조건은 아까 도대주교판 외웠죠? 도 도 대 주 교판 1번 공원이 정답이죠? 도대주교판 없습니다. 8번입니다. 기공이 토지죠? 토지확인설명서 기재할 사항 물어봤습니다. 상단에 토지 없는게 토지의 벽화 그리는건 내 주관이 아니다. 벽면 도배 토지 없겠죠? 환경조건 내외부 시설물 상태 그 다음에 주 도대 까지 있고 입지조건에서 주교판이 없습니다. 토지일화 관리사항 없습니다. 그럼 먼저 비손오시설 있잖아요? 환경조건 없죠? 관리조치 없죠? 공법이 있고 입지조건이 있고 해서 답의 3번이 정답입니다. 9번 공인중인생 개공의 확인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기억에서 시장학교와 근절성 등 중개산물 입지조건은 개공의 확인설명 해야 되죠? 리은 개공의 확인설명서 보증기간은 아까 3년이었죠? 디귿 당의 중개인의 소고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민라린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확인설명서 다섯 글자 서명 민라린 다섯 글자 리을 중개업무 수행하는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 설명하지 않은 것은 소공의 자격전지 맞이하였습니다. 자격전지가 소위인 설거지 자 정의한다 확인설명 잘못하면 자격전지 맞습니다. 그래서 리은 만 들려서 4번이 정답입니다. 35의 중개사포 교재가 두 권 있죠? 학교에서 요약집과 준비기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R&D 가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과목명도 민법인가 중개사법인가 꼭 적어주시고 교재명까지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배송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중개사법 이론강의 꼭 챙겨드리셔야 됩니다.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고 민법 통제하신 분들은 민법이 훨씬 중요하죠. 민법 기출강의도 빠짐없이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민법 중개사법 기출문제 완전히 마스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